1. 시끄러운 참나 언여대사님 비유대로 말하자면 시끄러운 참나가 에고라고 볼 수 있나요? 뭐죠? 아 시끄러운 참나 참나가 시공 안에 등장하며 에고예요. 참나의 아바타가 에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바타 다 참나의 아바타들이세요. 그래 이래야 재밌다니까요. 벚꽁까지 가야 재밌다니까요. 아공 재미없어요. 아공 성자 중에 저한테 누가 추천하면 아란으로서 아주 대단하신 분은 아찬차 스님 책 보라고 권해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찬차 스님은요. 그 책 서문을 숭산스님이 쓰셨어요. 추천상가를 이제 벚꽁하고 통합니다. 아공의 극치에 가면 벚꽁과 통해버립니다. 재밌죠? 아공의 극치에 가면 벚꽁과 통하게 돼 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참나 하나의 신이라고 해도 돼요. 신 신이 여러 개의 게임을 만들고 참나가 게임을 만들고 게임은 어떻게 구성돼요? 시공 4차원 시공간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 A라는 캐릭터 B라는 캐릭터 C라는 캐릭터 D라는 캐릭터 그 각각의 아이디 캐릭터를 가지고 그 게임에 접속합니다. 누가요? 참나가요. 요건 색깔을 구분 요건 참나가요. 자기가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참나는 중앙 서버입니다. 중앙 서버이자 참나는 관리자예요. 게임의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또 A라는 캐릭터 B라는 캐릭터 C라는 캐릭터 D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가지고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결국 뭐예요? 참나의 아바타입니다. 시공 안에 존재하는 참나 시공 안에 존재하는 참나 아바타입니다. 약간 어두워지셨죠? 아이디 삭제되는 일도 있나요? 저희 선생님은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도 암흑의 길을 걷는 경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엠만해서 삭제될 일은 없겠죠. 다음엔 더 잘하자 하고 한 판 더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게임 끝나고요. 지금은 살기 싫으시죠? 지금 기분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죽어서 딱 연계가서 또 이렇게 딱 회상해보고 하면 아 한 판 더 분명히 하십니다. 한 판 더 그렇죠? 아이디 삭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정말 안 된다고 보고 하시는 게 맞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거니 일단은 아이디 삭제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우주가 웬만해서 삭제할 리가 없잖아요. 연계해서 보세요. 우리 감방 갔다 오면 더 고수가 돼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정토 가면 반대로 정토 갔다 오면 더 보살 고수가 돼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코치 좀 받고 위대한 보살들도 좀 만나고 저자 직강 경전도 좀 강의 아미타불 이런 분들 와서 강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강의도 좀 듣고 경전에는 된다고 써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완전 신나 했잖아요. 죽을 때 나 올림프스 거기 가서 이제 제우스 신이나 신들 만나서 저자 직강으로 이제 강의 들어야지 말렙들한테 진짜 말렙들한테 강의 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흥분해서 가셨어요. 플라톤의 글 보면 파이돈인가요? 보면 소크라테스 업돼서 갔어요. 꼭 실제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플라톤이 일부러 그렇게 쓴 거겠죠. 소크라테스의 그런 평소의 기질들을 좀 과장해서 썼을 수 있지만 우리 소크라테스 주장은 항상 평소에도 죽음을 연습하는 게 철학이다. 우리 몸을 폐지하고 내 영혼을 진선미하게 이 혈육의 자녀로서의 그런 탐진치의 영향을 최소화해가지고 영혼을 진선미로 장식해 놓으면 죽을 때 철학자들은 욕심을 극복하는 데 단련된 철학자들은 신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거기 신들한테서 신들한테 직접 강의 들으면서 철학적 대화를 통해 더 높은 철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 주장이에요. 똑같아요. 소크라테스 그쪽도 다 종교적인 거 다 있어요. 그 문명이 철학지향적이냐 종교지향, 신앙지향적이냐 이런 차이지 안에 내용들은 다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한테도. 윤회로도 다 있었어요. 철학자들은 윤회 안 한다 그랬어요. 철학자들은 윤회 안 한다. 신들의 세계로 간다. 거기를 정토로 보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이나 인간으로 윤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신들의 세계에 가 있으면 그 세계에서 또 중생구자로 보낼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애초에 어디서 왔을까요? 거기서 왔겠죠. 이런 거 재밌죠. 다음 보살 보살 뭐죠? 보살행 지역으로 발령 나기 전까지 또 정토에서 열심히 또 도담 나누는 거죠. 어디 가든 우리 노가리죠. 노가리 까야죠. 노가리 까면서 또 유희산매, 수다산매 해야죠. 저기 통 크게 보세요. 또 이리일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머니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또 개인적인 애환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진실이고 이것도 진실이니까 진실들을 수용해 놓으면 우리 안에서 그게 또 중화를 시켜요. 우리 아픔도 우리의 희노애락도 중화시키면서 갑니다. 이렇게 가야지 탐진치 버려 희노애락 버려도 도가 아니고 뭐든지 저희는 다 수용이잖아요. 정토도 수용 윤회를 초월한다는 것도 수용 윤회를 떠나지 말자도 수용 지금 다 수용하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처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